사람은요. 에고에 못된 게 침팬치보다 좀 위라는 그 부분에서 말하면 남보다 기술 하나, 정보 하나만 더 알아도 그걸로 남 위에 서려는 게 사람입니다. 남 착취하려는 게 사람입니다. 그거 안 하는 사람 찾아내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보살이라는 건 어렵지 않아요. 남보다 더 알고 더 잘하더라도 남 걱정하고 남 가르쳐주는 거 생각하는 사람. 잘 가르쳐줄 그 연구하지 거기 가서 의시되고 착취하려고 안 하는 사람이 보살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약육강식이 소시오패 쓰고 약하다고 강자가 착취해 먹으면 소시오패 쓰고 내가 강자일지라도 약자 배려하고 약자가 강자되게 도와주면 보살입니다. 그게 쉽지 않겠죠. 에고 마음에 내가 어떻게 해서 강자가 됐는데 약자들을 내 처지로 올려줘요. 그랬다가 이쪽이 또 뒤통수 칠 텐데요. 그러니까 에고 마음에는 이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실제로 약육강식 그거 하면 안 되지 누가 몰라요. 그런데 왜 다 하고 있을까요? 에고가요. 에고가 역지사지에 보면 분명히 뒤통수 칠 것 같아요. 저 사람한테 요리 기술을 가르쳐주면 분명히 우리 집 앞에 가게를 낼 것 같단 말이에요. 어떻게 가르쳐줘요? 못 믿겠죠. 그러니까 내 가족밖에 못 믿겠다 하고 또 내 가족한테 올인했다가 가족끼리 싸우고. 가족이 또 이제 뭐 가족관이 지금 롯데 이런 데 난리 아니죠.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에고를 못 믿겠으니까 점점 약육강식으로 가요. 그러니까 답은 뭘까요? 온 국민이 양심노트 끼고 다니는 수밖에 없어요. 나 양심 지킨다는 걸요. 다른 사람한테 빨리빨리 확인시켜주고. 그럼 어떨까요? 차 사고 났어요. 여러분. 앞차 사람 차 뒤에 양심노트가 보여요. 양심 스티커라도 보여요. 양심이 답이다. 좀 뭔가 마음이 좀 여유롭지 않을까요? 뭔 얘기냐면 진짜로 사회 전체 양심 교육이 확산되면요. 스트레스를 서로 덜 받으실 거예요. 즉 내가 이 얘기를 해도 저 사람이 욕바람일 분석으로 받아들일 거라는 걸 전제한다면요. 말이 더 세게 안 나갈걸요? 가족한테도 말이 왜 세게 나갑니까? 못 알아 먹을까 봐요. 못 알아 쳐먹을까 봐 세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라도 얘기 안 하면 들은 신용도 안 할까 봐. 그리고 또 그 짓을 계속 할까 봐. 즉 뭐냐면 공포 때문에 그래요. 같이 살아야 되는데 앞으로 계속 이 짓을 나한테 하면 나는 못 사는데 그럼 내가 세게 엄포를 안 놓으면 저쪽이 안 받아들여질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예요. 에고끼리는. 그런데 상대방이 보니까 방에서 양심 노트를 쓰고 있다는 게 발견되면 좀 덜 하겠죠. 잘 쓴다는 가정 하얀데 엉망으로 쓰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나한테 함부로 해놓고 가서 봤더니 자명하니까 상대방이 짱 배려했나요? 120% 이렇게 써놓으면 더 짜증 날 수는 있죠. 이거 말고 서로 어느 정도 쓰고 있다는 게 전제되면 이 사회가 완전히 맛이 달라집니다. 사회 문화 전체가 도와야 돼요. 그냥 개인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회 전체가 안 그런 사람이 눈에 쉽게 눈에 띄는 소시오패스가 쉽게 눈에 띄는 문화로 만들려면요. 어렵지 않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이 육바람의 기본 양심의 6가지 덕목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뭔 일 하나 하려고 해도 6개 항목이 한 번 쏙 지나가게. 그러다 보면요. 6개 항목을 어긴 사람들이 쉽게 발각돼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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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